오늘의 영상 포인트 3번인 쌤은 해킹을 당해 김한혜 계정으로 들어왔다 오늘 꽂지주들은 빅캔디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는 배그 이벤트에 참여 중인 것으로 여러분도 이 영상처럼 빅캔디 이쁜 곳을 찾아서 영상 찍고 올리면 추첨을 통해 엄청나게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도록 하자 그럼 즐거워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바로 김한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래요 야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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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를 모아 주자 야 norte 여러분 오늘의 복 Agent 무엇이냐 빅캔디 돌아다니면서 명당 찾아다니면서 아 다시 인트로 좀 제대로 해달라는 사람이 많거든 한명도 없는데 요즘 더 대충하자 이거 입으로 만들 pouquinho 일단 화산 가가지고 사진이나 찍었죠? 어.. 잡아! 총소리 봐. 오네! 잡아! 와 이걸 실패한다고? 어! 와 여기에 쓰레기 있어. 와 여기까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네. 방금 굴러 떨어진 쓰레기 말하는 거? 어이 제발! 어 뭐야 쓰레기 세 개야. 오! 와! 아 뭐야 꺼져! 자염. 와 이 세 개 걸려 있는 거 봐. 자 일로와 춤춰! 춤춰!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가위 거무!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드려워. 하하하하하하 야 박수 친다. 아 우리 밥 위에서 춤추자. 멜저 vehement, 멜저보세요. 가엾은 새끼. 어우 역겨워. 콘셉트 잡지 뭐. 하하하하 산분 새끼 관음하는 거 봐. 성공 좀 합시다. 컨트롤랑 시프트 저거를 잘해서 잘할 필요도 없다니까 이거 그냥 딱 걸치면 돼 딱 맞으면 돼 이렇게 그냥 여기 딱 쏙 들어오면 돼 용용이 어딨어 어딨어 용용이 어딨어? 아 거기 레일 있잖아 레일 어 뭐야 야 이 새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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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때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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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벗었어 우리 형 됐어 갑자기 오케이 야 이 새끼를 용용이로 대처하는거야 오케이 갑자기 우리랑 동화됐어 왜 하필 까치치지 이 새끼도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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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자리잡게 걔는 진짜 용용이가 아니야 바보다 용용이는 죽었어 용용이는 죽었다고 이렇게 사진 찍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아냐아냐 이쪽에서 찍게 이쪽에서 원래 여행와서 모르는 사람이랑 사진 많이 찍어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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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새끼 정체가 대체 뭐야? 근데 여기서 용용이 까지 오면은 레전드 아이고 용용이 죽었어 뭐가 죽어 레일타운 온다 뭐야 이 배신자가 누워있자 얘도 벗어 벗어 아아 이 새끼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죽여 죽여 근데 지 팀만 죽였는데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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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못살려 얘 못살리잖아 안돼 친구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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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어떻게 해 아아 이름 뭐야? O2SN살 얜 우리의 동료였어 적이지만 동료였다니 아직도 동료야 아 좋은 생각 있다 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화염병 하나 주웠거든? 화산 불 피운다 아아 진짜 불렀다 와 어떡해 모르겠다 어떠세요? 롱소은이네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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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야 옆으로 좀 좀만 왼쪽 좀만 왼쪽 야 찍습니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하이 아 앉아보세요 아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이냐 마술 마술 같아 마술 자 올라오세요 김치 안녕 아 이쁘다 맞아 용용이 이씨 찍어야 돼 이거 넷이 다 같이 올라갔으면 개웃기겠다 살짝 귀여운 부금 같은 거 딱 해놓고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어 야 여기 안 가봤잖아 여기 박물관 같은 데 아니야 여기 맞아 여기 근데 별거 없을 거 같던데 돔이야 그냥 여기도 한번 가봐야 돼 여기 올라가긴 쉬울 거 같거든 저기도 올라가는 거야?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아 왜 니 못대로 움직여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? 아니 이걸 떨어진다고? 4번 어딨는데? 밑에 있잖아 야 이거 내려가서 있잖아 내려가서 와봐 와봐 어 공룡 하나씩 타고 올라가자 이게 내 공룡이야 아아아아아아 빠밤 빠밤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이거 미끄럼틀이었네 야 와 용용이 어디가 어디가 용용이 어디가 나 어디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디로 가 튕겼나봐 아 목표 목표 씨 왜 들어와 들어가고 싶어 뭐하는데?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어 왜? 아니 뭐 조이스틱으로 저거 아니야? 하나 둘 셋 하면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미끄럼틀 타는 게 낫지 않을까? 기억 안는데? 오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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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용용이 빨리 와 형 나 화면병 있어 내가 할게 미친 니 사진이나 찍어 ㅈ까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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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얽 야 야 원풀에 올라가면 그냥 죽는데? organisations 죽어 너 죽었어 한 번 저 새끼 신발 봐 용용아 킬 해라 이거 개그리 맞았어 타스켓을 꾸네 엘로 저기 설산 이쁘다, 왼쪽 봐봐. 왼쪽 저거 그거? 거기에베레인트 트럼보다 맵 밖에 있는 거? 저 올라가면 좋게 하겠다 일자로 이렇게 할래? 일자로? 아 뭐야 갈래! 야 그럼 회전해오리에 회전해오리! 165봐봐 디테일 하시네 살짝 갈까? 나가는게 더 빠르지 않겠냐? 야 누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할래? 내려갈까? 하나 둘 셋! 야 1등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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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? 점점 어두워 죽는다 끝이다 끝이다 끝바닥이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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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둥어마냥 뭐야 맞아 쟤 이모터 없잖아 야 3번 거기서 사진이나 찍어 안녕하셋뽑 크닷! 대전 회오리! 우와 떨어진 장면 되게 재밌었어 간다! 러빙 팔깡이다! 가늘에서 사람이 막 떨어지 궁금해 오우! 어휴! 빨리 정해 아니 미사일 올라와 가능해? 가능을 하게 만들어야지 자! 우와 이경규! queda 나 성공을 받아주고 내 계좌 내 손 잡아줘 어휴! 얼하야아 샘 콜 콜 콜 콜 콜 그거 안돼! 다이너스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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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느냐 1번 바로가? 저기 빨간등대 앞으로 여기 남파선 위는? 아 남파선 위에서 찍자 662 거기 들어가 봐 안녕하살법 일로 와봐 야 어지러워 그니까 왜케 어지럽냐 이거 어휴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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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보이 춤을 춘다면 야아 야아 여기서 한번 찍자 아 시발 여기 한 명 시킬 수 있어 이거봐 아 넘어가지 말고 아 넘어가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야 지금 자기장 안쪽에서 갈만한데 한번 생각해봐봐 차 타봐 왜해 와 스킨봐 야 여행느낌난다 키리카스 가볼래 여기? 마을? 아니 그래 아 야야야 야 이거 렌트카라고 짜잔 아 이거 손 가물어내라 안돼 야 복수해 복수 내 존나 머리에서 쏜거 아냐 이새끼 뭐해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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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왔잖아 온다 붙는다 붙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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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옆에 있잖아 미친 미친 나와 좀 좀 확실하게 딱 돌고 딱 끝냅시다 아 여기 숨격 있는거 아냐 없어 없어 오 쉣 어디야 안돼 안돼 아 바위뒤였네 저기 진짜 지킬건데 내형 어 뭐야 뭐야 여기 열차강력 넓잖아 여기 끼면 안돼 끼면 야 회복템 좀 줘봐 어 여기 여기 이번에 역 아냐?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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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개선가봐 고칼이 맞네 여기 하나다 타야돼 타야돼 하나다 안털렸어 아니야 그렇게 금방 가지 않아 타타타 미친놈다 아 뭐야 아 뭐해 뭐해 아 이거 바로 타야돼 아니 탔는데 꼈어 죽여서 너무 자비워 내려 내려 내려서 한번 내 죽을거 같애 으악 니 근데 편지 푸는게 빡세겠는데 아 뭐야 여기 마스크 와 오 야 여기 예쁘다 여기 이거 그냥 가고 싶은 곳을 정하지 말고 뭐야 게임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나도 어 오늘은 여기까지 뚜뚜뚜뚜뚜뚜 꽉